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원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1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12월 14일까지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드론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드론 전용 통신 상공망 클러스터와 드론 식별 체계 구축, 실시간 관광 전망대 드론 서비스, 시민 참여 드론 산불 감시단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됐으며 지난달 KT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증 사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